안녕하세요. 화장실에서 영공!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하트 뿅뿅 해주시구요. 오늘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요공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속쓰려! 이걸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쓰리다! 그쵸, 속쓰림? Heartburn 또는 Burning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사로는요. Heartburn, Heartburn 요거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 요거 이용해서요. 자, 왜 매일 밤 속이 쓰리지? 그쵸? 그리고요. 속쓰려! 요거 두 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why 그쵸? 왜 속이 쓰릴까? 왜 나는 이 속쓰림을 가질까? 그쵸? 가지다, have 쓰죠. have는 일반 동사니까 do I로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why do I have 왜 가질까? 뭐를? 속쓰림을 heartburn 매일 그쵸, every night 요렇게 쓰시면 되겠더라. 그리고 아, 속쓰려! burning 요거 이용하면 되는데요.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다. 왜 매일 밤 속이 쓰릴까요? 왜 내가 가질까요? 속쓰림을 매일 밤 가지다에 have 말고 get도 쓸 수 있고요. 느끼다는 feel도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요. 아, 속쓰려! my stomach 위가요 burning 타 들어가고 있어요. 아마 속이 쓰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위가 아프거든요. 그렇죠? burning 또는 나는 가지고 있어요. burning을 내 위에서 자, 각각 요거는 한 번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부터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go! why do I have heartburn every night? get 갑니다. go! why do I get heartburn every night? feel 갑니다. why do I feel heartburn every night? 그리고요. 속쓰려요. 두 번 갈게요. go! my stomach is burning 한 번 더 my stomach is burning 요거 갑니다. go! I got a burning in my stomach 한 번 더 I got a burning in my stomach 아마 요 burning이 좀 더 쉬워서 단순해서 요거 많이 쓰실 건데요. 요것도 자주자주 쓰십시오. heartburn도 자, 그리고요. 폭풍 흡입했어요. 영어로 맞아요. devour devour 요거 생각하시면 되죠. devour devour 굉장히 급하게 먹는 거예요. 그만큼 폭풍 흡입했어요. 또 같이 요거 read quickly eagerly 요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요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자, 갑니다. 우리는 그걸 폭풍 흡입했어요. 우리는 we 폭풍 흡입했어요. devoured it이 붙입니다. 과거니까 그것을 it we devoured it we devoured 요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요. 나는 그 책을 한 번에 다 읽어버렸어요.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 읽어버렸어요. 재빨리 읽었어요. devoured 뭐를? 그 책을 한 번에 앉은 자리에서 in one setting 요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더라.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그것을 재빨리 먹었어요. 폭풍 흡입했어요. 두 번 갑니다. go we devoured we devoured 요게 did 요렇게 발음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번 더 갑니다. go we devoured 나는 탐독했어요. 그 책을 한 번에 다 읽어버렸어요. 앉은 자리에서 그쵸? go I devoured I devoured the book in one setting 한 번 더 I devoured the book in one setting devoured 재빨리 먹고요. 그 다음에 재빨리 읽다 요렇게 의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자꾸 쓰십시오. 그리고요 어제입니다. 왜 이렇게 덜렁대니? 또는 나 왜 이렇게 덜렁대지? 그쵸? 덜렁대는 사람? clutch clutch 요거 생각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clutch clutch 갑니다. 너 왜 이렇게 덜렁대니? 자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자 영어로 에이스 아 난 덜렁이야 난 타고난 덜렁이야 또 갑니다. 아 난 정말 칠칠 맞지 못해 마지막입니다. 이런 바보 같으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아 너 왜 이렇게 덜렁대니? go your clutch 한 번 더 your clutch 난 타고난 덜렁이에요. go I'm a born clutch 한 번 더 I'm a born clutch 난 정말 칠칠 맞지 못해. go I'm such a clutch 한 번 더 I'm such a clutch 이런 바보 같으니 뭐라고요? what a clutch 한 번 더 what a clutch 자 그리고요. 오늘은요. 요거 가지고 왔습니다. 니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내가 알아서 다 주문했어. 자 요거 어떻게 말할까요? 내가 알아서 주문했어.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허락도 구하지 않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즉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거나 또는 신뢰를 무릅쓰고 내가 뭔가를 한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한 거예요. 그거를 take the liberty of ing 또는 take the liberty of ing 이렇게 써요. 자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주문했어. 과거죠. take a 과거 took 쓰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주문했어요. 내 마음대로 took the liberty of 주문 그렇죠. order 요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전화했어요. 신뢰를 무릅쓰고 전화했어요. 양해도 없이 전화했어요. 갑니다. 과거죠. I took the liberty of 전화하다. calling 양해도 없이 내가 알아서 그 양식을 작성했어요. I 요것도 과거네요. took the liberty of 작성하다. 그렇죠. filling out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예쁜 글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예쁜 글씨가 나왔어요. 자 나는요. 내 마음대로요. 주문했어요. 뭘 주문했어요.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on the menu. 메뉴에 있는 모든 음식을 주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몰랐어.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아 네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내가 메뉴에 있는 거 다 주문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I took the liberty. 또는 I took the liberty of ordering everything on the menu. I didn't know what you lik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신뢰를 무릅쓰고 전화했어요. 또는 양해도 없이 전화했어요. 내 마음대로 전화했어요. 뭐라고요? I took the liberty of calling. 양해도 없이 너한테 어떤 허락도 구하지 않은 채 그냥 내가 알아서 그 양식 내가 작성했어. 나는 작성했어요. filling out. 그 양식을 그 문서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각각 두 번씩 가보도록 할게요. 네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메뉴에 있는 거 모두 내 마음대로 주문했어. 갑니다. I took the liberty. 또는 I took the liberty of ordering everything on the menu. I didn't know what you like. 그쵸. 요거를요. 줄여서 what you'd, what you'd, what you'd lik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약간 속도감 있게 가보도록 할게요. I took the liberty of ordering everything on the menu. I didn't know what you'd like. 이렇게 발음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요. 아 내 마음대로 전화했어요. 양해도 없이 전화했어요. 뭐라고요? I took the liberty of calling. 또는 I took the liberty of calling. 양해도 없이 내가 알아서 그 양식 작성했어. I took the liberty of filling out the form. 또는 I took the liberty of filling out the form.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마음대로 하다. 신뢰를 무릅쓰고 하다. Take the liberty of ing. 방금 배우셨던 요 문장들 영상 통해서 한 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I took the liberty of ordering everything on the menu. I didn't know what you'd like. I took the liberty of ordering everything on the menu. I didn't know what you'd like. I took the liberty of ordering everything on the menu. I didn't know what you'd like. I took the liberty of ordering a few dishes. I took the liberty of calling your husband Moira. So I took the liberty of calling your parents. I have taken the liberty of filling out the form. I have taken the liberty of filling out the form. I have taken the liberty of filling out the form. I took the liberty of filling out the relevant papers for you. I took the liberty of filling out the relevant papers for you. I took the liberty of filling out the relevant papers for you. I took the liberty of filling out the form. I took the liberty of filling out the form. I took the liberty of filling out the form. 그래서 한 번 더 복습 저랑 같이 아웃풋합니다. 네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메뉴에 있는 거 모두 내 마음대로 주문했어. 내 마음대로 주문합니다. 모든 것을 메뉴에 있는 나는 몰랐어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가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한 번 약간 속도감 있게 또 한 번 갑니다. Go! I took the liberty of ordering everything on the menu. I didn't know what you like. 약간 속도감 있게 가보도록 할게요. Go! I took the liberty of ordering everything on the menu. I didn't know what you like. 자, 실례를 무릅쓰고 전화했어요. 양해도 없이 전화했어요. 내 마음대로 전화했어요. 두 번 갑니다. Go! I took the liberty of calling. 약간 속도감 있게 해. I took the liberty of calling. 양해도 없이 내가 그냥 알아서 그 양식 작성했어. Go! I took the liberty of filling out the form. I took the liberty of filling out the form. 어? 네 허락도 구하지 않고 그거 샀어. 뭐예요? I took the liberty of 사다. buy죠. 거기다가 ing 쓰고 그거 샀어요. It. I took the liberty of buying it. 이렇게 쓰시면 아,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샀어 그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동사 자리에다가 여러분이 쓰시고 싶은 거 넣으신 다음에 그냥 ing 하시면 돼요. 그냥 어 내가 네 방 그냥 청소했어. 물어보지도 않고 네 방을 청소했어요. 뭐예요? I took the liberty of 청소하다. 클리닝 뭐를? 당신의 방을 your room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거 자꾸자꾸 쓰십시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스마일. 자, 화장실에서 영공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reat day.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